자 일단 중국 이슈부터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최근 들어서 정제 마진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 7, 8월까지 가파르게 올라갔던 정제 마진이 꺾여서 쭉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살짝 고개를 위쪽으로 틀고 있는데 그 흐름은 아마도 여기에 기인한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중국의 정제 설비 규모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건 맞는데 일단 중국 정부가 올해 만들 수 있는 석유의 양, 증설 양을 정해놓은 상황입니다. 이 한계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2022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급격하게 늘었던 중국의 순수출이 다시 감소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어서 그러면 그동안 중국이 우리나라 석유 제품을 수입하다가 중국이 수출하기 시작하니까 정제 마진이 떨어졌고 그 떨어진 정제 마진에 우리나라 정의 업체들의 수익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중국이 수출을 다시 줄이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는 물량이 제한되기 시작하면 3분기에는 이익이 굉장히 좋았던 국내 정유주들의 실적이 4분기에는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내년 1분기에도 추가적인 증설량이 그렇게 커지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유가가 급락하거나 아니면 정제 마진이 급락할 수 있는 경기 침체 상황만 만나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이익을 보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도 4분기에는 실적이 좀 주춤거릴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내년 1분기부터는 YY로 이익이 안정을 찾거나 좀 증가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중국 얘기를 가져온 게 아닙니다. 어쨌든 중국도 계속 증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석유 제품들을 만들어내면서 순수출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 봐야 될 게 중국이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석유화학, 정유 모두 중국에 다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리포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제부터는 신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왜 신시장을 봐야 되느냐. 지금 인도 석유제품 수요와 중국 석유제품 수요를 비교해 봤더니 압도적으로 중국이 높은데 인도의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중국의 20년 전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가파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 급격하게 잠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해서 다시 뻗어나가는 모습. 그다음에 이 리포트 안에 있습니다만 지금 인도의 도시화율이 한 35% 정도에 그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인도도 결국은 개인소득, 1인당 소득이 만 달러를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도시화율을 50%, 60%로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도시화율을 끌어올리고 추가적으로 석유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불안한 중국을 보지 말고 인도에 늘어나는 수요를 보면 그러면 석유업종 쪽에서 무언가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리포트를 보면서 일단 긍정적으로 봤던 것은 앞단의 그 이슈 내용도 아 이거 굉장히 좀 뭔가 에너지 산업에서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에 대해서도 무릎을 탁 쳤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너무 중국에만 매몰돼 있었던 건 아닌가 새롭게 늘어날 수 있는 시장은 너무 간과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인도의 흐름들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인도의 석유제품 수요는 늘고 있는 가운데 마인드라의 전반적인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인도도 전기차 들어갈 거 아니냐 테슬라가 공장 만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모델2 만들면 이런 데 풀지 않겠느냐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인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차의 평균 가격을 보시면 3천만 원 이 정도면 엄청나게 비싼 차입니다. 아직도 인도는 대부분 오토바이 정도의 수준 아니면 오토바이의 뒤에 이제 다른 탈 것들을 붙여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 정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인들의 차량도 굉장히 싸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지금 인도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차들도 i10이나 i20이나 ix25나 이런 차들이 비교적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배뉴 이하급의 차들이 잘 팔리고 있는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도 이제 소득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전기차로 많이 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의 개발도상국 국가가 중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석유 내연기관을 많이 사용할 거냐를 살펴보면 저는 내연기관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내연기관은 여전히 비교적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만 전기차는 어디에서 만들어도 그 다음에 인도와 중국의 어떤 사이를 봤을 때 중국의 전기차가 또 인도에 싸게 많이 투입될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쪽은 내연기관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석유학 제품의 수요와 석유 제품의 수요와 그 다음에 자동차 수요의 폭발 그 다음에 건설 시장의 폭발 이런 것들이 중국이 2004년부터 가져갔던 소위 석유학 제품들의 수요 폭발을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하게 가져갈 가능성을 지금부터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늘어나는 인도의 석유 제품 수요와 늘어나는 자동차 판매량 해외 자동차도 물론 판매가 증가하겠지만 우리나라도 압도적인 현대차의 점유율을 봤을 때 지금 인도도 국수주의로 흐르고 있는 흐름 그 다음에 BHP의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타타나 마인드라가 좀 더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또 국민 소득의 흐름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석유학 쪽 그 다음에 석유 제품 쪽은 중국만 바라보지 말고 인도의 신규 수요를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금 석유화학 산업의 주요 종목군들이 전부 어떻다? 산업이 좋지 않고 이익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역사적 밸류 하단으로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로컬도 많이 늘어났고 중국에서 신규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 종목의 밸류를 저 바닥까지 끌어내려 놓은 상황인데 그래 중국은 이제 별 볼일 없어. 그런데 신시장이 있고 이 신시장의 어떤 증가 속도가 당연히 중국만큼은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그러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은 누구? 인도에 진출해 있는 기업은 누구인가? 인도에서 사업하고 있는 기업은 누구인가? 이게 핵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도에 이미 발을 집어넣고 있거나 인도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거나 인도에 공장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석유학 제품들의 가격이 이렇게 뭔가 상황이 주가는 많이 빠지고 많이 안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7, 8년 평균치에서 다 밑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회복이 빠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석유학 제품들의 가격 추이 중에서 지금 평균치 정도를 회복하거나 평균치 정도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이 섹터는 어디인가도 한번 우리가 골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석유학 제품에 대한 투자, 석유학 기업에 대한 투자를 생각해 봤을 때 인도야, 인도에 공장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마진 확보가 그나마 될 수 있는 기업들을 한번 솔팅해 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도의 정의업체들의 주가를 봤더니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죠. 중국에 지금 석유학 수요가 폭발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인도에다가 아예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인도의 정의업체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인도의 또 화학 쪽의 산업에 전반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혹은 인프라 쪽에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인도도 소비주들이 그동안 맥락을 잡고 릴라이언스 그룹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힘을 잡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인도도 이제부터는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선 제조업이 필요한데 물론 중국이나 우리나라만큼의 제조업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미 확보되어 있는 그런 설비들은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도의 정제 설비들은 다 풀캐파로 돌고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97%로 떨어지지 않았냐 이미 100%를 넘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냥 풀가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97%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 이거 코로나고요. 지금 97%로 떨어진 것은 정기보수 같은 것들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풀캐파로 100%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증설하면 그러면 이렇게 풀캐파니까 여기도 증설하면 우리가 가져갈 수요가 별로 없겠네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는데 이 리포트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리포트에서 중국과 인도가 추가적으로 캐파를 늘리기는 어렵다. 일단 정제 설비를 포함해서 석유학 설비 전반을 추가적으로 강하게 투자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일단 외국 자본 들어가기 어렵고요. 외국 자본 들어가서 투자할 때마다 중국처럼 이렇게 누군가 짝을 지어서 같이 투자하는데 계약 안 지키고 그다음에 땅 주인들이 전부 소송해서 뭔가 공사를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미리 진출해서 땅도 확보하고 공장도 지어놓은 업체들은 괜찮은데 뭔가 신규 투자하고 캐팩스를 넓히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그 인도 관련 컨텐츠들을 아마 유튜브에서 쭉 검색해보시면 나오는 대부분의 얘기가 이미 진출해서 거기서 뭔가 뿌리를 받고 이미 중국어로 꽌시가 맺어져 있는 그런 기업들은 괜찮은데 신규 진출을 하거나 아니면 진출한 상태에서 새로 캐팩스를 넓혀가는 데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인도가 중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환경 이슈에 좀 더 자유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무조건 석유학 설비 때려짓고 이러기는 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놓고 봤을 때 일단 여기에 풀캐파가 차 있는 그런 상황이 추가적인 설비 투자로 물론 이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처럼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엄청나게 설비 투자를 급격하게 늘릴 가능성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물량 부담에 대한 부담은 지금은 좀 우리가 접고 가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종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세 가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공급 부담이 낮아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경쟁에서 일단 조금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종목분들을 살펴보시면 이 원에 들어가 있는 게 낮은 공급 부담이라는 건데 여기에 지금 OCI, SOIL, SK노베이션, 금호석유화학, 롯데종미라학 이런 종목분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여기서 만드는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마진도 예전 대비해서 크게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경쟁도 상대적으로는 자유롭다. 이런 SOIL이나 SK노베이션은 왜 들어갔을까? 아시는 것처럼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서 추가적인 증설 어렵고 인도도 증설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 풀캐파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풀캐파로 인한 보수, 전기보수 같은 거 들어가게 되면 전기보수 들어가면 무조건 공장 신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이미 풀캐파를 돌려야 수요를 맞출 수 있는데 전기보수로 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입해야죠. 물론 지금 인도 같은 경우가 러시아한테 워낙 원유를 싸게 사고 있어서 당장 우리 걸 가져갈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도 중요하죠. 만약에 그 전쟁이 끝나서 러시아가 굳이 중국과 인도에 싸게 원유를 줘야 될 이유가 없어진다면 인도는 누구한테 손을 내밀 것인가? 좋은 품질의 석유 제품을 어디서 살 것인가? 한 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리포트 하나중권 윤재성 리포트에서 또 하나 지적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내년도에 경기가 둔화돼요. 그 다음에 금리는 올랐습니다. 그러면 재무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은 아웃이다. 그래서 요요로운 기업들이 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건 뭐냐? 인도 시장에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는가? 즉 인도에 공장이 있거나 인도에 임해 수출을 하고 있거나 이런 기업들을 모아 놓은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교집합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에 다 해당하는 기업들이다. 그래서 공급 부담도 낮고 재무 리스크도 낮고 인도 시장 노출도도 높고 그 기업들이 이 회사가 봤더니 금오석유화학과 롯데정률화학과 유니드라고 하는 세 가지 기업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답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꽤 논리적으로는 합리적인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예전부터 KCC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KCC는 재무 리스크는 낮고 KCC 모멘티브는 아니지만 KCC는 인도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인트나 아니면 인도 현대자동차나 이런 쪽이랑 지금 붙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뭐 유리라든지 그런 건축재료 같은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KCC는 이 모멘티브의 상장 자체가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팁으로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 솔루션도 좀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리포트 안에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만 어쨌든 2025년도가 되면 미국에서 퍼스트솔라 다음으로 미국 현지에서 태양광 패널과 태양광 관련된 모듈, 셀을 만드는 가장 많이 만드는 업체는 하나 솔루션이다. 그러니까 하나 큐셀인 거죠. 그래서 1등 업체인 퍼스트솔라를 이길 정도는 아니지만 2025년도 생산 캡파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위 업체로 올라오는 게 하나 솔루션이라는 거죠. 그러면 보조금 어쨌든 두 번째로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퍼스트솔라의 실적이 항상 예상을 상해하는 것은 일단 보조금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를 포함한 이 효성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이제 진출해 있는 것은 맞는데 일단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되는 건 여기는 재무적 리스크죠. 재무적 리스크는 비교적 약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이 효성 첨단 소재나 그 다음에 효성 케미칼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부 자체가 약간은 다른 화학 쪽과는 다른 이런 특수한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무적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는 봐야 되기 때문에 효성 첨단 소재나 효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한번 그 부분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바이오 디젤 쪽에서 새롭게 뭔가 나서는 기업들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미국 쪽에서 어쨌든 생산량을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건 글로벌리하게 한번 종목을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석유학 쪽에서는 당분간 이익 회복이 가장 좋았던 2021년 그거 힘들고 평균도 지금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서 공급 부담도 낮고 재무 리스크도 낮고 인도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신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고를 필요가 있겠다. 그 안에서 이 리포트에서는 금호석유화학, 롯데정밀학, 유니드를 유시하고 있고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금호석유화학의 SBR을 가장 주목하고 있다. 물론 여기도 금호석유화학도 크게 보면 세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데 SBR은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마진도 비교적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천연고모가 거기 고개를 들고 있어서 타이어 쪽 시황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금호석유화학의 이익 회복은 조금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롯데정밀화학이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재무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이 여기는 좀 낮다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PF와 관련돼서 롯데건설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는 분명히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유니드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이슈에 가장 좀 자유로운 기업 중 하나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뭐 거래가 크게 붙는 종목이 아니고 우리가 물량을 좀 많이 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니까 유니드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석유학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상한 일 두 가지는 하나는 바이오디젤, 하나는 인도시장이라고 하는 실시장 개척을 누가 가장 잘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지금 각각의 석유 제품 가격이 전부 폭망 수준인데 그나마 그 폭망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회복도가 나타나고 있고 실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중권 리포트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